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남의 차를 훔쳐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건데 경찰이 잡고 보니 운전면허도 없는 수배자였습니다. 김성국 기자 단독 취재입니다. 새벽 시간 대전 도심의 한 도로,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길가에 세워진 SUV 차량으로 다가갑니다. 운전석에 타 차를 2m가량 이동시킨 뒤 길가에 내려뒀던 자기 짐을 차에 씻습니다. 다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은 뒤에 세워진 승용차를 강하게 들이받은 뒤 속도를 올려 달아나고 약 400m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도망칩니다.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피해 차량의 전조등과 범퍼등 앞면이 완전히 부서져 있습니다.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쳐 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겁니다. 운정차가 금지거든요. 잠깐 정도 되는데. 이 차량이 계속 있길래 한번 자세히 보니까 차량이 반파가 돼 있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. 차가 없어졌다는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달아난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으며 앞서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절도와 무면허,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해 정확한 음주량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